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성계 조선시대의 1400년도부터 1800년대까지 매우 추운 시기를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00년대에도 매우 추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1900년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이전의 기후 환경은 말로만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로마시대가 있었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2050년 전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300년대까지 존재했던 로마제국이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리가 있습니다. 주몽이 고구리를 기원전 37년에 건국을 하고 기원후 668년까지 이어온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남쪽에 있던 나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져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난 후 북쪽 나라를 대변하는 왕건 고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니 많이 춥다고 말하는 곳 북쪽의 금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후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이 전세계를 정복하면서 동아시아 또한 원나라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만년 만에 가장 추운 소 빙하기가 찾아와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던 시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계 조선시대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는 그때 그 시절 사람들만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상상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백두산이 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지름이 5km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946년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던 산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의 후지산처럼 뽀족한 산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산으로 남아있었던 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946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산을 가지고 백두산이니 장백산이니 하는 그런 말은 946년 이후에나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946년 이후부터 유명해진 산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946년 이전에 나오는 백두산 또는 장백산이라고 말하는 곳은 그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래전 당군 할아버지가 태백산 아래 털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지금 현재의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으로 발여져 있는 백두산 대 분출 시기가 946년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리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담모라국이라고 말하는 탐나가 있습니다. 사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절대 지금의 제주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곳을 과거의 담모라국 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서 내용은 절대적으로 지금의 제주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곳을 제주도라고 배워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시황의 진나라 때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남녀를 데리고 제주에 갔다고 합니다. 그 제주가 산동성에 있는 제주가 아니고 지금의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시황 시기는 기원전 200년대 시기입니다. 백제에 부용되었던 담모라국은 서기 476년 백제본기 기사에서 처음 나왔듯이 476년의 탐나국 또는 담모라국 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진시황 시기인 기원전 200년 전에 제주라는 말이 왜 나온다는 말입니까?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제주도를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진시황이 신선을 찾으라고 보낸 곳은 바다 가운데 복내산, 영주산, 방장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내산은 산동성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현재 산동성 복내시입니다. 이곳에 복내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영주산 또한 복내시 옆에 영해가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 영주였던 곳입니다. 동해바다 가운데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산동성 옌타이시, 웨이하이시, 칭다오시 이곳은 과거 동해바다 가운데에 위치한 곳으로서 진시황의 진나라 영토 안에 위치한 곳이 아닙니다. 진나라의 영토 안에 위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만 했던 사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곳은 진시황의 진나라 영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이곳이 과거에는 큰 섬이었다고 말하는 팩트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과거에도 그냥 육지였다고 믿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정기의 재나라, 고구리 유민으로 알려진 이정기의 재나라가 765년부터 819년 55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 재나라가 있습니다. 산동성 일대와 안희성 북부 지역까지 다스렸던 재나라입니다. 현재 수저우시, 숙주의 용교라고 있었습니다. 이정기 재나라 시절에 건설을 하였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안희성 숙주, 그곳에 운하가 있었다는 곳에 용교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강이었던 그곳의 다리를 건설하여 용교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곳은 강이 아닙니다. 용교는 현재 지상에서 20미터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해발고도는 30미터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해발고도 10미터 정도였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수없이 황하강이 범란을 하여 강이었던 곳이 땅이 되고 다른 곳으로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곳으로 황하강이 흐르던 시기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산동성 북쪽의 대부분 황하강이 흘렀으니 하북성 지역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년 동안 하북성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형이 황하의 범란으로 인하여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고 호수였던 곳이 현재는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산동성 북부지역에 있는 빈주 이곳은 옛날 때의 소금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닌 소금 호수가 크게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흔적이 거의 사라졌고 작은 호수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소금 호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추해 보면 오래전엔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고 또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육지가 되는 반복이 되니 가까운 천년 전이나 이천년 전에는 소금 호수로 남아있어서 이곳이 소금 생산이 많이 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세나 고대에는 소금을 바다에서 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넓은 바다는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을 갖둬 두기가 불가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많은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대부분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거나 소금 광산 같은 곳에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산동성에는 소금 생산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닌 소금 호수가 많이 존재했었던 곳이기에 소금을 많이 생산했다고 보여집니다. 백제 미추홀은 이곳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땅이 짜서 농사가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에는 바닷물이 짜지 바닷가에 있는 땅은 짜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나 강에서 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소금 호수가 많았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매우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생각하면 산동성에서 소금을 많이 생산했다는 말을 바닷가에서 소금을 구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닷가가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을 생산했을 것인데 산동성에서 많은 소금을 생산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과거는 이로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네몽골 지역을 보면 사막인 곳이 있고 초원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과거에도 사막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사막이고 초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 수천년 전에도 그러했겠지 라고 바라보면 절대 안됩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이 과거 5천년 전에는 초원지대였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은 5천년 전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고 강이 흐르고 물고기가 있는 초원지대였다고 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이 수천년 전에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인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몽골인들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사람이 대부분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년 전에도 그러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13세기의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전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산서성 대동시 북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해의 한자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곳은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적은 지역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40년 전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어스 프로 타입 슬라이더입니다. 과거 1984년에 찍은 모습입니다. 오른쪽 호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 올수록 많은 양의 물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백년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그리고 천년 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곳에 강우량이 많았던 시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우량이 많으면 이 호수는 더 커졌을 겁니다. 왜 그런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이면 연못이나 호수가 됩니다. 이곳은 움푹 패인 곳입니다. 사방이 지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면 해발 1400미터까지 물이 차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수의 동쪽이나 남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팩트는 없습니다. 과거에 강우량이 많았다고 볼 때 이곳은 큰 호수를 이루었었고 고대나 중세에는 이곳을 받아 바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낭에서 서쪽으로 400킬로미터를 가면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13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수천년 전에 13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잘라 가져왔을까요?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하지만 수천년 전 이곳에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에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곳이 오아시스가 있던 곳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상상에 불과한 답변입니다. 과거로 가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무를 가져왔던 나무가 있었던 곳이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역사는 기후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미래 또한 기후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온난화 시대를 첫걸음하는 지금의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과거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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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